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를 굳혀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주요 문항 중에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체감 난도를 조금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기출 변형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도만 정확한 이 문제의 의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행동 의혹들에 대한 어떤 습관이 갖춰져 있었다면 흔들리지 않겠죠. 네, 읽어볼게요. 두 정수 A, B에 대하여 함수 F, X는 구간별 함수입니다. 이럴 때 실수 T에 대하여 Y끌 F, X 그래프와 직선 Y끌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 T라고 정의를 하죠. 뭐야, 낯선 함수가 또 정의가 됐네. 그런데 그 G, T, E, K에서 불현적인 실수 K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두 정수 A, B의 모든 순서성의 개수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론부에 약간 여러분들이 긴장되죠. 순서성의 개수만 나면 좀 긴장하잖아, 그렇지? 아, 잘 셌는데 빠뜨렸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그렇죠? 그럼 이미 틀린 거죠. 빠뜨렸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틀린 거예요. 그렇죠? 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카운팅을 하는 거니까. 개수색이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당연히 일단 시작은, 시작은 예부터겠죠. 어, 아니 당연히 이 문제는요. 어쨌거나 구간별 함수야.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A, B가 정수래. 정수 A, B예요, 여러분. 정수문제야. 정수문제라고, 그렇지? 정수문제인데 심지어는 그 결론부가 A, B의 뭐야? 순서성이 개수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수를 셀 때는 서슴치 않죠. 네, 반드시 명확한 기준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렇지? 아니, 개수색이랄 때 어떻게 기준 없이 세? 그 기준이 뭘지를 문제 내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래도 뭐야? 문제 내에서 낯선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낯선 함수인 분명히 GT라는 개수함수가 정해진 거잖아. 낯선 함수가 정의가 됐어.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런 문제는 이럴 줄 알고 이런 함수에 이래서 내가 Y퀄티를 움직이면서 막 미리 해본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연역적 추론이 아니라 발견적 추론 문제입니다. 연역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니까 무언가 움직이면서 네가 발견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함수는 본질은 뭐다? 정의역이죠. 정의역이 지금 T잖아요. 그렇죠? 정의역 T를 실수 치잖아. 실수잖아. 실수는 대입하는 거 아니야. 움직이면서 관찰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 T 움직이면서 뭐야? 움직이니까 당연히 뭐를? 그래프 상에서 관찰하게 돼 있다니까. 그렇지? 정의역 T를 움직이면서 그래프 상에서 관찰하라. 너무 그냥 낯설지가 않아. 낯선 함수인데 낯설지가 않아. 이런 행동이에요. 정의역들이. 왜? 처음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지금 처음이 아니야 다. 그래. 그래서 그런 낯선 GT가 불연성인 게 두 개래. 야, 그래? 알았어. 해볼게. 그랬더니 문제에서 일단 뭐야? 그래, FX가 먼저. 구간별 함수예요. 누가 봐도 X의 제곱에 2의 AX와 4분의 A의 제곱과 그리고 B제곱을 더한 꼴이죠. 아, 뭔가 그죠. 그죠. 왜 상수항을 굳이 또 저렇게 제곱수로. 그지? 뭔가 특이해. 아직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문맥상에서 이름이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0보다 끌 때는 뭐야? 작은 대화야. 뭐야? 정해진 거예요. 0보다 끌 때는 정해진 함수 0보다 작거나 들 때는 정수의 입에 따라 변화는 2차 함수. 그래. 그런데 그럴 때 걔를 그려내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그러니까 일명상통하죠. 당연히. 그래프상에서 관찰하니까 일단 함수를 다루는 문제치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지? 뭐야? 그 입구본이죠. 문제 속에 주어진 그죠. 함수는요. 일단 그릴 수 있다면 그려본다야. 당연한 자세라는 얘기야. 알았다. 그래서 그릴 수 있다면 그려보고 그랬더니 그 기준이 확실히 뭐야? 0을 기점으로 나뉘어지니까. 확실히 0보다 클 때는 3차 함수야. 0,5를 지나겠죠. 당연히 0,5를 지날 거야. 야. 너 0,5를 지날 거고 사실은 얘는 없다고 치면 그냥 x의 제곱에 x-3이야. 0에서 극대를 갖고요. 3에서 또 다른 교점을 갖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한 함수. 그러니까 그냥 이런 함수예요. 지금 이런 함수야. 어. 왼쪽은 원래 있는데 0보다 클 때니까 안 그릴 거야. 중요한 건 2,5라인과 뭐야? 라인이 같아. 그치? 그리고 여기는 경계가 포함하지 않으니까 뻥 뚫려요. 그랬을 때 얘가 뭐예요? 이 값이 얼마예요? 당연히 뭐야? 3이야 3. 그러니까 이거 99단이지. 3차 함수 그리는 건 물론 원래는 뭐 미분해서 그리고. 그런데 그럴 시간은 있어. 보자마자 가는 거지. 그래서 뭐야? 이미 난 비율관계 알아. 선생님. 여기가 1라인이고요. 여기가 2라인이고요. 그냥 99단이야. 3차 함수는 이제. 그러네. 그런데 말이야. 그랬을 때 당연히 뭐야? 알지? 왜? 알지? 네가 뭐야? 그죠? 그놈. 그치? 당연히 1을 넣었을 때. 예뻐. 그치? 623이 너는 1,3이야. 맞네. 네가 1,3이 변곡이고. 따라서 얘는 대칭성을 이룰 테니까 너는 1일 거야. 그치? 그러네. 따라서 X축이 아래에 있어요. 딱 이런 거야. 그치? 그래서 연구 닫을 때는 이미 정해진 함수죠. 그쵸? 그래서 네가 확실히 1이고 네가 2고 네가 3라인이야. 그치?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왼쪽 함수가 아우 2차 함수인데 당연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아이들은 아직 정해지잖아. A값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럴 때 어느 날 실수 T에 그치? 정 T니까 음의 무한대부터 T로 움직이면서 그래프 상에서 관찰을 해야 돼. 근데 그 개수의 변화가 변화 포인트가 몇 개? 불연속인 게 딱 뭐야? 두 개. 그치? 이런 상황에서 낯선 T는 개수 함수가 정의가 됐는데 얘가 불연속인 점이 두 개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당장 당장 얘만 놓고 봐도요. 오른쪽만 놓고 봐도요. 와 없다가 없다가 드디어 교점 하나 없다가 드디어 불연속점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쵸? 0이었다가 그 순간 1이었다가 그걸 벗어난 순간 다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되다가 다시 한 개 그리고 다시 오냐니까 이미 주목할 만한 점이죠. 선생님 일단 얘가 요즈의 인물이야. 이 점에 주목을 하게 돼. 아래 T가 정확히 뭐야 5일 때랑 T가 5일 때랑 T가 뭐일 때 1일 때 일단 주목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미 뭐야 구별 능력이라 그랬잖아.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함수가 A값에 따라 변하는데 너 이런 거 구별할 수 있어? 이거잖아. 그치? 딱 두 번만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 뭐 일단 뭐 당연히 뭐야 맞아. 그 기준은 당연히 정세에 비해 할 때 어쨌거나 뭐야 우리 2차 함수인데 어떻게 하네. 당연히 그치?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를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는 언제나 뭐죠? 대칭축의 위치를 구별하는 거에 출발한다니까. 제발 대칭축의 위치를 외안에 당연히 구별해야죠. 오히려 3차 함수는 연역이야 이제 그냥 다 정해진 거야. 그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받아들일 거예요. 그죠? 그래 만약에 뭐 전혀 비유관계를 몰랐다면 그냥 미분해서 그려보고 하는 거 하죠. 그 시간에서 우리가 뭐 당연히 그래도 되는데 그 시간도 단 몇 초라도 우리가 아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뭐야 일단 아 x이골 a래 대칭축이 아 일단 a가 뭐야 양수래 a가 양수야? 그럼 무슨 일이야 오른쪽에 있대 대칭축이 그러니까 이제 왼쪽 그래프니까 분명히 감수하는 그래프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감수하는 그래프니까 따라서 얘는 0,8를 지나잖아요 그치? 근데 누가 말해도 얘는 a,b가 정수니까 뭐야 0 이상이야 a,b가 둘 다 빵빵거리면 근데 a가 지금 양수라며 아 그래서 a가 양수일 때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를 우리가 나누면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당연히 뭐야 그래 당연히 0보다 커 날 때는 당연히 0일 때는 얘가 둘 다 0,0이 될 수 있죠 어 근데 어차피 왼쪽 감수가 이런 함수인 거잖아 감선함수라니까 그치? 대칭축이 이쪽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a가 양수가 되면 당연히 얘도 양수가 될 때가 점점점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뭐야? 주목할 거라고 당연히 뭐야? 이 노란색 라인에 걸칠 때 그걸 구별해내는 능력을 문제로 삼은 거야 뻔하죠 왜냐면 당장 이참수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볼게 예를 들어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어 왜? 거기에 경계가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이 경계점에서 처음으로 뭐야? 불연속점이 생겨 gt는 당연히 그치? 0개였다가 들이 1개 거기서 생겨 그러다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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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다시 2개 또 생겨 우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치? 그러다가 여기 또 생겨 벌써 뭐야? 에이 불연속점이 3개를 벌써 확보해 1,2,3를 확보한다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런 특이점이 또 생기면 안 돼 그 얘기야 그치? 어 이거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다가 뭐야 드디어 혹시 혹시 널까? 널 지나면 될까? 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빵빵빵빵빵빵 거리다가 티를 움직이면서 드디어 처음에 2개가 된 거야 불연속점이죠 그리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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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 순간 다시 2개죠 그리고 뭐야 영혼이 2개죠 되네 되네 그렇죠 관찰하는 거야 딱 와 선생님 따라서 a가 0보다 크거나 들 때는요 따라서 0을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1이래 어우 0 넣었더니 뭐야 즉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 1일 때 가능하대 이 조건을 만족하대 이런 얘기야 우와 그래? 어 근데 근데 이제 걔를 벗어나 걔를 벗어나 야 더 벗어나면 어떡할 거야? 아이 볼 것도 없지 왜? 그럼 또 여기 산 게? 그리고 그 점에서 또 생긴다니까? 불연속점이 너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생기고 또 생겨 2개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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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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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뭐야 아 그래 요즘은 뭐 이거지? 야 너를 진할 땐 어떡해야 될까? 그치? 그랬더니 뭐 얘는 그래 불연속점 하나? 하나 그치? 그리고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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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너는 또 너무 작아 불연속점이 너무 작아 이런 얘기야 한개밖에 안 되네 한개밖에 안 되네 너도 아니야 야 얘는 될 줄 알았으니 너도 아니구나 그럼 더 올라가면 볼 것도 없어 그치? 더 올라가면 볼 것도 없어 한개 두개 또 세개가 될테니까 영원히 그치? 이거야 끝났어 벌써 어? A가 0보다 커 나았을 때는 딱 이식을 만족하는 정세에 비해 순서쌍 개수를 구하라 그랬고요 어? 이제는 이 자체에서의 순서쌍 개수는 정수 문제니까 기준 잡고 또 개수 세면 되죠 그래 아 그래서 이제 뭐야 A가 이제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야 이제 아 0보다 작을 때는 대충치기 이제 왼쪽에 있대 뭔 얘기야 왼쪽 감소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야 와 근데 뭐 크게 다를까 그치? 역시나 왜 이 노란색 두개의 선이 기준이 될 거라니까 야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는 0보다 작을 때는 확실히 네가 어 당연히 이 시기 이제 이렇게 다가오겠죠 X-A의 완전제곱 그죠? 그래서 A제곱 더하니까 빼기 A제곱이니까 얘는 B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이에요 그죠? 완전제곱이 일단 고친 겁니다 아우지 A제곱 한 번 더하니까 A제곱 한 번 뺐으니까 어 남아서 그래서 그러네 그러니까 충분히 얘가 음주일 수도 있어 음 어쨌거나 0보다 작은 쪽에 어느 날 드디어 뭐야 대충치기 뭐 이런데 있대 이제 이런데 있대 음 해봐야죠 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또 뭐야 아니 너한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당장 당장 얘는 0, 어쨌거나 얘를 지나는 건 맞아 0보다 큰 절편이 일단 0보다 일단은 A가 음수가 되는 순간 이제는 절대 얘는 0이 아니니까 0보다 큰 쪽이 맞아 그치? 어 아까 0일 때는 여기다 했으니까 확실히 내가 뭐야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0보다 작을 때만이니까 결국 이런 거야 이런 거 근데 해보나면 안 하죠 왜? 이미 마찬가지로 이런 게 채소값이 음주잖아 그러면 이미 여기서 처음에 부른 속점이 생겨요 제일 먼저 만난 게 여기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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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여기 둘 우아다다다다다 여기 셋 우아다다다다 넷 어? 아유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어 야 그럼 택도 없다 야 택도 없어 이미 왼쪽에서 두 번에 있는 걸 왼쪽에 이미 두 번의 후보지가 있는 걸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왼쪽도 나를 따르디 나를 따르세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되게 변화무쌍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준이 되게 명확했고 이 라인인 구별 능력 이 라인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함수들을 넣어 이 노란색 와이꼴 1과 와이꼴 5라는 기준으로 너 구별할 수 있어? 이거야 그냥 그렇구나 따라서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그래 네가 일단 첫 번째 얘일 때 야 채소값이 뭐일 때? 딱 1일 때 채소값이 일 때 분명히 얘는 뭐야 분명히 어딘가 증가할 것 같고 증가하는 게 어디에서 만나는 애 때부터 달라질 거잖아요 알았어 일단 네가 내려올 때는 아닌 것 같고 따라서 뭐야 내려왔을 때도 심지어는 얘가 얘랑 일치할 수도 있잖아 심지어는 경우의 수가 그러면 좀 줄어들 수 있지 근데 여전히 하나 둘 세 개라니까 불연속점이 두 개가 엄청난 모양 뭐라 그래 선생님 이런 거 다 에이 그치 고의성 고의성 그치? 고의적이라니까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네가 이 문제를 제한된 시간에서 낭비하지 않고 풀게끔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선택한 숫자라니까 감사하게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너 맞고 따라서 첫 불연속점이 거기서 생길 거야 0개 이다가 두 개 우아다다다다다다 근데 얘가 여기서 그 사이에서 먼저 만나 2차 함수가 가다가 사이에 먼저 만나 그럼 거기서 또 생겨 그렇잖아 그렇잖아 4개였다가 4개였다가 그 순간 다시 3개가 되니까 우아다다다다다가 다시 뭐야 두 개가 되잖아 그치? 또 생겨 벌써 또 3개 아니야 야 그러면 안 돼 너 그런 데 있으면 안 돼 무슨 소리야 그래? 너도 일치하면 좋겠다 그치? 최소값이 1이면서 동시에 그래 함수값이 0에서의 Y절편이 5라면 그렇다면 불연속점이 하나 우아다다다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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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3개 그리고 두 개 맞네 불연속이 2개 맞네 야 드디어 찾았다 A가 음수일 때는 너랑 너가 일치할 때야 야 그러네 그러니까 뭐야 당연히 이미 찾았죠 B제곱의 4분의 3 A의 제곱은요 꼭지점이 1이래 Y좌표가 1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고죠 그리고 0 넣었을 때 그치? 4분의 2 제곱 B제곱이 이번엔 뭐야? 5래 와 그래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 이제 그럼 이제 뭐야 얘가 이제 뭐야 얘를 벗어나는 경우는 없나? 이미 하나인데 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꼭지점이 이렇게 되면 그치? 꼭지점이 이렇게 되는데 네가 올라와서 그러니까 얘는 심지어는 좌우도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거나 하나 그럼 이런 데 있으면 둘 벌써 두 개야 우위는 이제 불은 속에 생기면 안 돼 근데 무조건 생겨 네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무조건 생겨 세 번이야 그럴 수 없어요 야 꼭지점이 너를 벗어나는 순간 아 그러면 안 된대 그러면 안 돼? 그럼 네가 혹시 여기로 이렇게 되면 안 되나? 원 투 쓰리 아니까? 같아도 안 돼 또 다른 점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뭐 예술치 할 때는 어떨까? 뭐 볼 것도 없지 무조건 하나 무조건 둘 무조건 세 개야 그치? 그니까 뭐야 영영 이제 볼 필요가 없어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런 걸 결국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 핵심은요 오른쪽에 있는 삼차 함수를 정함으로 인해서 결국 뭐야 너 이 선 Y골 1과 Y골 5를 찾아서 기준선을 세워서 얘로 왼쪽 함수 제어할 수 있어? 그게 우도예요 그게 우도입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뭐야 우리는 이제 순서상의 예수를 세면 돼 여기까지 해놓고도 틀린 애들이 그런 억울한 애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꼼꼼해야죠 왜? 정수 문제니까 됐다 따라서 얘는요 당연히 A제곱의 4B제곱이 4가 되는 거잖아 그치? 정수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수 문제를 셀 때는 역시나 뭐야 언제나 기준 잡고 분류할 때 얘기했죠? 정수 문제 할 때는 뭐한 거? 개수가 큰 거 그치? 개수가 큰 거 그치? 당연히 4가 개수가 크니까 당연히 B가 뭘 때 0일 때부터 그치? 야 니가 0이야 니가 0이면 A는 뭐야? 그래 프라마이나인데 A가 양수일 때니까 2일 때 있겠네 이 고명이 하나 있는 거죠 아 이제 B제곱이 1일 때 그치? 따라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넌 4잖아 그럼 A는 뭐야? 0이 있겠죠 어 0 된대매 됐죠 아 이제 B가 뭐야 이제 어 B제곱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B가 프라마이나 2일 때 미쳤니? 이미 얘가 이미 얘가 4를 초과하는데 근데 얘도 항상 0보다 큰 하튼데 없어 뭐야 마무리 그치? 그러니까 풀고 났을 때 뭐야? 빠뜨렸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뭐야 아 일단 A가 0보다 큰 할 때는 2컨반하고 0컨반 0컨반 뭐 일단 3쌍이 있더라 그치? 여기 3개가 먼저 나오고요 이제는 얘는 그치? 야 이 두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래 아 그러니까 뭐 너무 예쁘죠 예 선생님 B제곱이요? 뭐야 그냥 계산이 돼 5마이너스 4분의 2제곱이에요 그쵸? B제곱은 5마이너스 4분의 2제곱이요? 따라서 이식은 연립했더니 5마이너스 4분의 2제곱 4분의 3 4분의 5 야 5마이너스 A제곱이 뭐야? 문제에서 1이 되더래 그래서 우리가 찾은 A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정해진 거네 그냥 그쵸? 그래서 A제곱이 4니까 그때의 뭐야 B제곱은 당연히 뭐야 따라서 그때의 B제곱은요 A제곱이 4할 때 어? B제곱도 4네요 이거야 그치? 어 이거는 그냥 정해진 거지 이제 뭐 근데 A가 음수라며 따라서 A는 뭐야? 마이너스이죠 아 A가 프라마이나 A가 아니라 마이너스 2만 되는구나 따라서 A가 마이너스일 때 이제 B제곱은 뭐야? 프라마이나 되죠 B는 이제 괜찮잖아 그러니까 뭐야 B는 마이너스 이어도 되고 플러스 이어도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 몇 개가 두 개의 순서상이 있더라 그쵸? 그러네 그래서 합쳐서 몇 개물 어? 다섯 개인 걸 우리가 그래 아유 그냥 되게 거창해 보였으나 사실은 뭐 할만했던 문제죠 어? 할만했던 문제다 근데 이게 이게 만약에 그쵸? 작년 기출이 없이 처음 맞닥뜨렸던 얘도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는 학습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변형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뭐 와닿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런 느낌 그치? 그래요 그렇게 완료를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